인천시가 27일부터 모든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판매합니다. 인천시는 앞서 지난 20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시민은 버스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판매 제품은 일회용 덴탈마스크 2매로 가격은 천원이며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. 인천시는 또 대중교통에 이어 오는 30일부터는 낚시 여선 승객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